2320년 사람들이 죽어있는 유로파의 시가지에 등장한 의문의 여자 그녀는 테러단체 아우터웨이 소속의 다니 나카모라였죠 UJC의 화물선 카르노의 조종사인 제이콥 린은 동료 맥스와 칼리스토의 물건을 배달 중이었는데 다른 것들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해보는 것 같다 네, 네 뭐 하죠? 박상폭섭, 칼리스토의 유роп과의 세력이 없어졌다 또한 지적이 없어졌다 지적이 지적이 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압관이? 어떻게 설명을 할지? 바다의 바다의 위에서 우리는 목소리를 섭섭하던 시장 한 번의 지방을 지낼 수 있는 주제에 기회가 모든 것을 보았고 있는 학교에서 six 년을 시작합니다 내가 이 LED가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을 알수있다 그는 그가 없어졌다 화물손으로 반 UJC 무장집단인 아우터웨이가 침입한 것을 확인합니다. 제이콥은 에어록을 닫고 화물칸을 열어 침입자들을 우주로 사출시키려 했는데 침입자 중 한 명이자 뉴스에 등장했던 테러리스트 다니가 에어록에 총을 발사했죠. 망가진 우주선은 목성의 위성인 칼리스토에 불시착하게 되고 보조석에 앉아있던 맥스가 얼굴이 반쪽이 날아간 채 죽어가고 있었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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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블랙아이언 교도소의 간수장 레온 페기스와 경비로봇이 제이콥을 구해주고 제이콥은 먼저 끌려나온 단이와 만나는데 무언가 연락을 받은 레온은 갑자기 제이콥까지 죄수 취급해 끌고 갑니다 이는 제이장은 이는 지워갈로 그리고 우리의 고향을 만내안을 준다 백라인 세이전 내 새로운 생활이 완전히... 내 손을 잡아. 오케이. 그럼 해봅시다. Let's go. You are now entering Black Iron Prison, a division of UJC corrections. Proceed immediately to mute domain processing. Hey! STOP! Wait! Wait! No! No, you gotta... Inmate 532-521. Dr. Caitlin Marler, announced for Article 412 of the UJC Penal Code, you will now be fitted with a core device. Doctor, he's not in the system. We don't know... Just prep the device. What the fu... What the fu... That device! No! No! You're a goddamn doctor! Yes, I intend to faithfully execute my responsibilities. Try not to move, it'll only make things worse. Fuck you! Doctor, he's flatlining. Injector. 그렇게 교도소로 끌려간 제이콥은 사이버네틱 이식물인 코어를 강제로 이식당하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Paul, is turned into trouble. About the 2014 of the UJC Penal? The whole interusers need to report to the main cell block. This is not a drill. Please. Remain calm. There is nothing to be... 이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자마자 교도소는 난장판이 되어있었고 고장난 감방문을 강제로 열어제키고 탈옥한 제이콥은 다른 감방에 갇혀있던 죄수인 일라이어스와 만나게 되고 그와 손을 잡고 탈옥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라이어스를 감방에서 꺼내주기 위해 통제실로 가던 제이콥은 죄수들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에게 달려든 죄수들을 전부 처리한 그는 끔찍한 바이러스 농양에 뒤덮인 바이오파지 감염자를 마주합니다. 경비 로봇과 감염자들을 뚫고 통제실에 도착하지만 그곳에는 레온이 제이콥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OKAY... OKAY... LET ME SEE IF I GOT THIS STRAIGHT... UH... YOU CRASH HERE... AND THEN THIS WHOLE PLACE GOES TO SHIT... OH 5...2...1... LOOK AT ME WHEN I'M TALKING TO YOU! WHAT DID YOU DO? HUH? YOU CAN TELL ME. ARE YOU DIFFERENT? ARE YOU SPECIAL? WHY THE WARDEN? WHY YOU ARE?! LEON은 중력저항 프로젝터 그립으로 제이콥을 농락하지만 I told you! THIS IS MY KINDOM! IT'S ALL YOU ARE! 제이콥은 기질을 발휘해 감염자들을 막고 있던 문을 열어 감염된 제슈들의 손으로 레온을 처리하고 도망칩니다. JAKOB! MOVE ME! COME ON MAN! MOVE YOUR ASS! RUN! OH! OH! 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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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hit... You need that one hold on? I fucking hope so. They all are those things. Doesn't matter. Look, you just gotta get out of here. Okay. Got it. If we're gonna get out of here, we need a ship. You can fly. Now, I found an inmate with the skills to hack the network and call on down from orbit. That's the issue. Maximum security. Fucking tough get in there. 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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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eally know a lot about this place? Hey, COINI BLOISE They all are mojeys! That was cool. 8K sing. 1K sing. 잉 장인, Id'by driving from MARS yo? you sure about that? I'll lower you down. nice and easy! brakes don't look too good! Elias! Ian! one of the motors showed it out when I transferred power! stop the cab! STOP IT!! Elias! 이 시스템은 안 responding! 너가 도둑이 manually! 뭐? 왜? 그냥 잠수는 있는 브레이크! hurry! come on! you son of a bitch! jacob, 아직도? 그런데 일라엘스가 풀어달라고 부탁한 해커즈의 수는 다름 아닌 단이었죠. 단위로 인해 감옥에 갇힌 제이코 그때 설상가상으로 봉쇄조치가 발령되고 제이코은 쓰레기 처리장을 통과해 거주돔 구역에서 일라엘스와 합류하기로 합니다. 향하는 동안 괴물로 변해버린 감염자들을 만나는데 하필 벨도가 개방되어 급류에 십살구마입니다. 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바이오파지 괴물 감염자와 사투를 벌이는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제이콥은 드디어 일라이어스를 만나죠. 처럼, 처럼, 처럼. 하필에! 하필! 컴고! 내 몸은 지옥에! 도착! 끝! 해! 일주일! 일라이어스와 제이콥은 트램을 타고 경락고로 가기 위해 에어록에서 바깥 감옥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레온이 재등장하는데 레온이 에어록 문을 열어버리고 그로 인해 둘 다 바깥으로 빨려나가 버립니다 정신이 든 제이콥의 헬멧 바이저가 열려있는 상황 헬멧의 바이저를 간신히 닫은 제이콥은 이제야 편하게 호흡할 수 있게 되었고 눈앞에서 사라진 동료 일라이어스를 찾습니다 하지만 일라이어스의 헬멧은 이미 깨져버려 있었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 일라이어스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때 설상차인 스노우캣을 타고 나타난다니 그녀는 제이콥을 향해 총을 겨누는데 단위는 블랙아이언 교도소에 정보를 얻기 위해 일라이어스의 코어칩을 빼내어 가져가 버리고 제이콥에게는 경락고까지 걸어가라고 말한 뒤 혼자서 스노우캣을 타고 사라지죠 눈길과 감염자들을 헤쳐가며 경락고로 향하던 제이콥 앞에 단위가 다시 나타나고 제이콥은 일라이어스 말대로 서로 손을 잡아야 탈출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동맹을 맺은 그들은 스노우캣에 함께 타게 되지만 단위가 스노우캣을 몰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추락한 카로노가 있는 장소였죠 그녀는 유로파 사태가 터지기 직전 카로노가 여러 번 화물을 운반했다며 그 안에서 상자를 찾더니 what's in here medical supplies bullshit open it why because I said so we're not going anywhere until you do okay fine yep just like I told you but records show you made multiple drops right before the incident 박스 안에는 제이콥의 말대로 의약품 외에는 없었지만 단위는 제이콥을 계속 의심하죠 this doesn't make any sense but I'm gonna figure it out in the meantime you better pull it together someone's gonna fly us out of here come on let's go so what were you expecting to find 칼리스토를 탈출할 수 있다는 기쁨에 흥분하는데 그들의 여정은 전부 교도소장 던컨 콜에게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still I'm impressed that you made it this far perhaps you both have potential after all Mr. Lee Mr. Nakamura your journey was especially long all the way from Europa what'd you say? but I'm afraid there's just too much at stake here and the protocol cannot be broken 던컨은 둘은 여기서 죽어줘야겠다며 포탑을 작동시켜 우주선을 격추시켜버리고 no neve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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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콥과 다니는 파괴된 우주선에 자네들을 피해달리던 중 거대한 구멍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추락하던 제이콥과 다니는 어딘가에 떨어져 착지하는데 그곳은 칼리스토 최초의 콜론이었던 아르카스였고 그 위에 블랙아이언 감옥이 세워진 것이었죠 제이콥은 블랙아이언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에 반대했지만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다니의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제이콥은 이동 중 또다시 추락해 다니와 헤어지게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막 깨어난 감염자들 소굴에 떨어져 있었죠 지니아 괴물 감염자를 처리한 제곱은 아래로 내려가 보는데 더 많은 바이오파지 감염자들을 만날 뿐이었죠. 제곱은 가까스로 감염자들 수굴에서 빠져나와 콜로니의 전력을 가동시키고 수송 허브를 이용해 콜로니로 이동하려는데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함께 타고 있었죠. 괴물을 내치운 제이콥은 무사히 콜로니에 도착하고 다시 만난 다니는 아르카스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내기 위해 사망자와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오래전 아르카스에서도 블랙아이언과 동일한 감염이 발생했고 전염을 막기 위해 모두 죽였다는 것을 알아냈죠. 괴물을 해치운 그들은 수상한 돔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돔 안에는 수많은 괴생물들과 연구시설이 있었습니다. 블랙아이언 교도소는 연구소에 실험체를 수급하기 위해 아르카스 위에 지어졌던 것이었는데 돔 가장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외계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칼리스토 얼음층 밑에서 발견된 거대한 토착 생물이었고 그 생물 내부에서 발견된 기생충이 바이오파지의 근원이었죠. 제이콥은 카르노에 있던 것과 똑같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 안에 숨겨진 공간을 열어 캡슐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는데 캡슐 안에 들어있던 것은 바로 바이오파지를 보긴 한 기생충이었습니다. 그때 변이 된 레온이 그곳에 모습을 드러내고 레온은 변이 된 후에도 이성을 유지한 채 괴력으로 제이콥을 공격합니다. 제이콥은 단위 덕분에 레온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단위는 패러사이트의 공격을 받아 감염되고 마는데 제이콥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단위를 설득해 끝까지 가보기로 했죠. 갑자기 나타난 경비로우스에게 붙잡혀 제이콥은 다시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말로 박사가 단위를 데리고 있고 제이콥이 도와주면 살릴 수 있다며 문을 열어줍니다. 말로 박사가 있는 연구소에는 각 단계별 인간 실험체들이 있었고 박사는 단위에게 감염을 늦추는 억제제를 주사했죠. 제이콥이 유로파 사태에 대해 궁금해하자 박사는 단위의 기억을 제이콥에게 연결합니다. 제이콥이 할 일은 소장의 알파를 찾아 그에게서 샘플을 채취해오는 것이었는데 알파는 반복된 감염 환경을 통해 탄생한 적응자로 바로 모든 사태의 주범인 소장의 작품이었죠. 그때 단위가 깨어나자 제이콥은 그녀의 기억과 연결되고 따뜻한 이유가 바로 인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Danny? Where are you?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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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go! Look at it! Look at 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Do you see? Do you see? Do you see? Jacob What do you got there? What we got here is none of our business But come on You're a job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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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idn't deserve that Your hope was not a terrorist attack They were planning to test the black iron And the cargo that we transport I played a part in both I could have stopped this But I didn't You made the wrong choice Now how are you gonna make it right? Your method of rash You risk too much The greater risk is in failing to act Especially when the commonality is finally within our grasp 제이콉은 수수께끼 인물과 대화 중이던 교도 소장을 찾아내는데 Just give me the goddamn anidope I'm not gonna let her die Your friend I've been watching you You and your so-called friend You're not the innocent you claim to me 당신은马cturus에게 없게 되고 생애에게 저에게 가장 더 더 큰 수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학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실 때 아마도 что? 어떤 사람들을 멈추러? 다른들요? 당신이 로봇이재가 미친 것을tering ότι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죽음이었습니다. 개의 삶을 진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의 destiny.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알게 된 이유입니다. 그의 제 방법이 적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Humanity!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수장이 만들어낸 알파는 레온이었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준식 사고 왕시 자핦 colleague, ORSelye 우게 반지의 소중해야 온 나는 현재 말 skilled någonting. realis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ve beaten you! I've beaten everyone! I told you! What's happening to me? Oh my god! There's always... ...I'm dead! ...I'm dead! No, no! No,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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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결국 제이콥은 알파를 쓰러뜨리고 샘플을 채취하는데 성공했죠 단일한 하는 것에선 전혀 안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잃은 저희입니다 Ferris은 부드럽고 안전하지만 그의 이동을 위해 그는 떠오르는 하느님의 꿈을 잃습니다 그것은 리는 불이익은 흐름에 흐름이 있네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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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생각해요 그때 다니가 나타나 교도소장에게 총을 쐈지만 그는 홀로그램일 뿐이었고 제이콥은 알파의 샘플을 다니에게 주사해버립니다. 그러자 계획에 실패한 소장은 교도소의 작폭 시스템을 작동시켰죠. 탈출정이 하나밖에 없자 제이콥은 다니를 강제로 태워버립니다. 아름다운 예정입니다. I didn't! But I do now! I can't keep running from what I've done. What are you talking about? Sorry. For everything. I do belong here. Don't do this! Jacob! Jacob! Data transfer complete. That transfer worked both ways. He learned more about me, and I learned more about him. In the chaos of the moment, I didn't realize he had also given me the evidence I was looking for all along. His life to sacrifice, so that I can expose the truth. He tried to make up for the pain he caused, or just some kind of redemption. But I'm going to need your help. I'm going to need your help. But I'm going to need your help. Yet for all the reasons of it is for you. We are going over it. We are going to need your help. Let's ask you to come to the heart.